왕초보 영어 달출 해커스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란스방입니다 왕초보 영어 제2탄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은요 이겁니다 나 춤추고 싶어 나 영어 배우고 싶어 나 친구를 만나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나 뭐 뭐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굉장히 또 간단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확실하게 또 효율적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어 동사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 매번 공부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 참 중요하죠 어느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현들 가지고 왔고요 또 우리 stay here 여러분 교재에는 stay로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here를 넣었어요 그래서 stay here 여기에 머물다 이런 뜻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 예 무언가를 알다 no라는 동사 이거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no 그렇죠 k가 발음이 안 돼요 no 무언가 알다 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죠 자 영어를 배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배우다라는 표현 learn이라고 하거든요 자 영어를 배우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learn English 그렇죠 잘 해 주셨고요 여러분도 win 이라는 동사 이기다 입니다 이기다 그 게임을 이기다 게임은요 우리가 오락기 게임도 되고 경기도 돼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체인지 뭔가를 바꾸다 여러분 우리 소파 집에 소파 쓰시죠 소파를 우리 한국말로 소파의 p 발음으로 하는데 f 입니다 그래서 so far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 소파를 바꾸다 시작 change the sofa 그렇죠 f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요 나 여기 머물고 싶어 나 알고 싶어요 난 널 도와주고 싶어 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싶어 표현하고 싶을 때 중간에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want to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저 따라 볼게요 시작 want to 한 번 더 시작 want to 그렇죠 요것만 넣어 주시면 나 뭐뭐 하고 싶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want to 뭔가 좀 투박하죠 ㅌ 발음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want to 하시면 돼요 제가 한국말로 써 드릴게요 그래서 I want to we want to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여기에 머물고 싶어요 문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시작 I want to stay here 나 알고 싶어 시작 I want to know 나 널 도와주고 싶어 I want to have you 나 영어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English 그렇죠 그런 식으로 I want to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want라는 것도 하나의 일반 동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want를 이 문장에서 main 동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